아! 왜? 이몰레이터한테 먹혔는데? 잠깐만 또 싹 때린 거야? 죽는다! 죽는다! 위기야! 죽는다! 아아아아악! 어? 사뜨렸네? 진짜였어.. 아 거기다 타잖아! 아 너무 화나! 꺼주면 돼 괜찮아 어차피 우리 보스 잡으러 갈 거잖아 맞아 아아아아 짜증나 진짜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뒤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우 씨X 아니 한밤중에 이렇게 불 나는 애가 있는데 이쪽으로 오지 그랬어 아하하하하하 저희 멀리 한 명 한 팀이 넓게 둘러싼 건지 둘이 맞추는 거 아니야? 하나 죽었어 죽었어 어 여기 죽었어 어 그쪽에 죽었어 그치 넓게 죽었어 그치 거기에 빨간 별 2개나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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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목운소 개맞이 했어 빨간배럴을 설치하고 있어 저거 던질거야? 여기 업그레이드 포인트있다 여기 업그레이드 포인트있다 아들 흰색 아마 각각의 골드네이커 그쪽인거 같은데 이몰레이터 화났다 저거 터뜨려가지고 어 쟤 못들어오겠지? 좌우로 다 화났네 폭발음이 컸나봐 네 중계하고 나서 지금까지 죽어있었습니다 걔도 있네 옆에 아직 흰색 어 뭐야 내가 쓴거 네 저거리에서 터뜨려 저거리에서 터뜨려 밖에서 걔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걔 들어왔는데? 걔 쥔는 소리 좀 안나게 해봐 아 러버밴딩 밖에서 뭐가 뛰어다녔더니 이몰레스가 뛰어다니고 걔 들어왔냐? 아니 그 집안은 아직 마당이 있어 어 마당이 있어 차에 마당에 차에 마당에 풀어놔? 풀어놓고 우리 안에 있잖아 어 문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냥 어 우리 이 안에 있자 에디치에 멋잇나가 어 여기는 베어트립 없지? 그 안쪽에 하나 있었어 밖에 있을 수도 있지 아 아 여기 하나 있다 근데 게 있어서 안나갈래 응 그치? 여기 창문 아 못들어오죠 어차피 어 쟤네 다 화나갖고 어차피 여기 들어오려면 어그로 끌어야될 것 같아 이제는 들어오는 애들도 그 때 조져야지 나가서 오히려 쟤 나갈 때 저쪽으로 안 나가도 돼 출구가 어 이쪽으로 나가서 그냥 뒤로 나가면 돼 어 물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 어 아 여봐 걔 진짜 시끄럽긴 한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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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는 진짜 많네. 아 씨X! 오 깜짝이야! 여기 앞에 있었어! 아니 앉아있지 좀 마, 지원아. 창가에. 오 씨X, 존나 놀랐네. 나 근접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 어느 방에서 쐈는지 나 알아? 아! 이쪽 숲! 저쪽 숲! 창문 거의 깨졌어. 하여 죽었어. 와우! 살리는 소리 납니다. 어? 아 뒤에서 맞았다. 움직이다가. 마틴이 엔리. 어? 살릴 수 있나? 살려, 살려. 지금 살려. 어, 지금 살려. 지금 살려야 돼. 아 씨X 정말 못 잡아냈네. 쟤네도 살렸다. 하나 더 죽었고. 하나 죽었어. 하나 더 죽었다. 아 마ı. 내가 롱 stakeholder 아니야? 바다 밀하네. 아이 롱 sideline. 응 잠만 근데 난 안 내밀래 어 빠지는 애들 어 뭐야 이쪽으로 있으라고 여기 위에 있다 지붕 위에?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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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쟤 왜 저렇게 멀리 춥 빠졌다 쟤 이거 던져버릴까 그냥? 어 던져버려 불태울까? 어 태워 태워 타고 있나? 야 이거 앞에 있는 저 두 명 저기 있는 두 명이 남아있는 둘이야 아 그래? 이쪽에 이몰레 아니 하이브 어그로 끌렸거든? 조심해 저쪽 근데 쟤네들도 한 번씩 먹었던 애 해변에! 해변에 하나! 어 방금 우리가 밟은 드립이지? 나 내가 해체했어 나 움직이려고 이쪽에 있다고? 어 여기 물건 넣었다 어 응? 아 시발 월뱅 프링필드 막스맨 이게 맞는다고? 아 아 시발 어 시발 한 발 쏘자마자 바로 뺐는데 나 불탄다 초크밤 좀 응 응 들어온 것 같은데? 응 발소리나는데? 어 알아 알아 아직 1층에 있어 아직 1층에 있어 힐에 힐 힐에 힐 뒤로 빼고 어 이쪽에선 모신 나강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다리 된가? 아 시발 불분노 소리 났잖아 나가지마 거기 나가면 하나 있어 아 있다니까 거기 따라 안으로 들어가 죽었고 어 힐 태디 아 힐 안됐어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왜 하나 더 있지? 힐 안됐다고 에디씨 뒤 에디씨 뒤잡아줘 살려나 보네 내가 거기 나가지 말랬잖아 힐 하면서 사람 있었거든 거기 좀만 기다릴걸 아니 또 팬이 와가지고 힐 안했어 아니야 힐 꾹 눌렀는데 그걸 끝까지 확인 안 한거야 그니깐 팬이 왔잖아 하아 아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두 번이나 죽어갖고 힐 한거 어디서 죽었어? 한거 어디서 죽었어? 이쪽에 다 중명자 죽어있는데 이제 살리러갔을걸? 이제 시층은 그대로 있네 못 살려네 아직 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 잠깐 마저 루팅 해가지고 그 다크 사이트 지금 보게 너 그냥 먹고 오지 다크 사이트 그러게 아 저쪽에 있네 아 나 조기 잘못 바꿨어 아 나 이겐 써도 나올 수 있겠다 아 이쪽으로 들어가게 에디씨는 살릴 수 있어 지금 에디씨 살릴 수 있어 지금 살려야겠다 에디씨 살리고 빨리 단서 먹어줘 이거 바운티 먹으러 들어갈 때 좀 아니 방금 1층에 있었어 맞은편 1층에 아 그래? 에디씨가 같이 가 150, 165 두 명이야? 한 명 이쪽으로 가고 있어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붙었어 건물 앞 말이 소리 났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나가야 돼 이거 60방이야? 상파랑 정면일 것 같은데 이거? 멀리 있네 멀리 있네 어 뒤로 뺐네 이 앞에 있다가 뺐거든 저 앞에 있다 태워? 태워 여기 랜턴 두 개 있다 치아나 거기있고 하나 어딨어 하나는 여기 뒤에 야 물 예제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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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물 조심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아 나 룻도 못했는데 이거 룻해야지 1초 더 버는 데다 다 봤거든? 치아나는 어딨어? 그 건물 앞뒤로 있어 찾았어?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뒤에 있는 거 어 엣지 앞에 있는 거 여기 저 건물 앞뒤로 있다니까 어어 죽음 갈까? 어 어 잠깐 하나 살릴 거 같은데 여기? 그래? 여기 있어 어 어 그러네 물? 물 하나 더 있는데? 어 여기 하나 죽임 응 여기 업그레이드 포인트 진짜 진짜 얘 정말 열심히 살린다 근데 이거 우리가 불 질러놓고 시체를 안 지켜서 그래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기 끼고 싸우는 거 같은데 어 근데 나 방금 총알 훅 지나가는데 내려왔대 하나 내려온다 어 죽었고 죽었어? 여기 경사로에 하나 못 들었는데 그 소리 따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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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온다 응 유물레이터 하났네 어 왼쪽에 한 웨스트쪽에 하나 있었거든 살림호가 더 죽었고 어 개편 다리를 맞고도 살리네 내리막길에 그런 두 명 지금 쓰러져 있는 거야 아냐 아냐 하나 하나 계속 죽어 상과 내리막길 보고 있어? 어 내가 계단만 볼게 내가 내리막길 보고 계단이 빈다 오케이 삼형킬 왜 이렇게도 살리는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야? 어 그렇긴 해 어 조심하겠습니다 형이 겨울 로성 가는 게 계속 특이긴 해 어 왜? 방금 말 오는 소리 들은 거 같은데? 나는 못 들었어. 어, 잘못 들은 거 할 수도 있어. 말은 가끔씩 울어. 뒤뒤 뒤뒤. 너머에 저 담벼락에 있어? 응. 하나 잡았어.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하나. 두 개 하나 있고. 아! 너 샷건 아니야? 나 힐 좀. 아! 하나 죽임? 아, 네. 그럼 이거 어디로 던져야 돼, 씨X? 나이스. 저 멀리에 있었다. 아, 씨X! 왼쪽에도 있다. 어, 내가 돌아왔어. 쟤 돌아온 거 같아. 나 시체 보고 있었거든. 어, 힐x2 어. 아, 씨X! 아, 아니다x2 어. 이 앞에 있어. 어, 그러니까. 어. 그쪽 팀 조심. 에디치야, 일로와, 일로와. 아, 오케이. 저거 쪽에 있네. 살짝 뒤로 뺄까, 그럼? 아, 씨X. 나 좀만 뒤로 뺄게. 파 죽었다. 어, 나이스x2 몇 팀이야, 씨X? 야, 여기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일단 좀만 뒤로 빼자. 힐하고 와, 힐하고 와, 힐하고 와. 죽임. 와우! 아, 씨X. 야, 이거 뛰어오는 소리. 로손, 로손 스테이션 안에. 아, 나 틀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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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에 근저 소리야. 이거 로손 스테이션 쪽에 소리. 응. 또 죽었다. 나이스. 그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어? 힐 좀. 야, 그냥 콕이야. 거기 푸시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줘. 그냥. 어. 이쪽 다 죽은 거 같은데? 잡음! 멀리서 하나 쏜다. 크킹이야, 크킹. 어, 죽었어! 나이스x3 그쪽에 이제 멀리서 쏘는 애 하나 있을 수도 있거든? 어어, 바로 앞에 있다. 어, 저거 같이 싸워. 또 죽임? 나이스. 나 크로스버 없다. 크킹 죽든가. 팰리스야. 내 앞에 죽은 팰리스. 그 뭐지? 계속 무빙 쳐. 멀리서 너 보고 있는 애 하나 있을 수도 있어. 둘이서 커버치면서 나 살릴 수 있어? 아니, 그니까 살, 살리는 사람. 아, 저기 지금 보고 있는데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지금 앞에 보고 있잖아. 아냐, 아냐. 저거 가렸어, 가렸어. 움직여, 움직여. 저 멀리 하나 있고. 나 힐 하고 가자, 저기로. 저쪽 있었지? 응. 나 저 팀만 다섯 번 죽인 거 같은데? 크로스버으로? 여기 시체 하나 있고. 어. 어. 거기 두 개 있어야 돼, 시체. 저쪽에. 어, 여기 시체 하나 있고. 윈필드 소리 났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이 로손 팀 하나지. 그렇다고 봐야 될 거. 얘네 둘이랑 같이 있는 애가 멀리서 쏘는 애 쟤 같아. 나 살릴 때 멀리서 하나 썼잖아. 이쪽에서 윈필드 소리 나지 않았냐? 아니, 윈필드 소리는 저쪽에서 났어, 살릴 때. 아, 그래? 나 살릴 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냐, 아냐, 네 살릴 때 말고. 내가 네 쪽으로 붙을 때. 에디치 크로킹이야? 아니. 내가 크로킹이야. 네가 크로킹이야? 어. 그럼 일로 죽도록. 나 그럴 거고 다 썼거든. 얘네 안 먹어도 돼? 어, 잠깐만. 어, 방금 저기 쐈지 또. 어. 아직 안 먹어. 여기 있을게? 어. 여기 시체 하나 있고. 길 건너편에 있나? 여기도 시체 하나 있고. 시체 두 개, 세 개 번 거 같은데? 3만. 발소리 들린다. 네 쪽에? 그래. 시체 살리러 오겠지. 3만. 지금은 또 안 들려. 어. 오른쪽, 오른쪽. , 안 돼. 2만. 잘 안 들려. 2만. 1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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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만. 뒤로 해가지고 로선으로 돌게 여기서 그냥 시체 보고 있어봐 너희들은 그 샷건이잖아 이제 이쪽 시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랑 이거 두 개 앉아서 있지마 아니면 아예 안 걸리는 각으로 있던가 아마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완벽한 각이 없네 그러게 어? 우측인데? 소리? 어 그렇게 그쪽으로 올 수 있다니까 어 저기 있다 앞에 이쪽 3배 N 난이 좀? 벽돌 건물 보여 앞에? 부서진 벽돌 건물 잠깐만요 이쪽에도 있는데? 저기서 쏜 거야? 어 저기서 썼죠 샷건으로 누가 붙은 거야 어 아 그래? 일단 여기도 한 명 있어 파란색 두 건 아 그 복면 아 이쪽에는 코코 조심해라 니 한 방이면 죽잖아 내가 좀 움직일까? 존나 아리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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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너희는 서로 그냥 커버해줘 어 저 시체는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어 아 내가 저거 한대도 못 마칭해 이번엔 롱 앱으로 바꿀까? 킹 하나 죽을라 바꿔 쓰면 쏘든가? 조심해서 쏴 근데 몇 초 사일런스요? 그니까 어차피 보여 근데 사일런스여도 그거 근데 사일런스 쏘기 힘들어 그냥 저걸로 바꿔야겠다 그냥 저걸로 바꿔야겠다 총 뭔데? 그냥 어퍼컷이랑 콜드웰이요 아 레드셔츠 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빠졌다 그 위치에서 어 빨리 닦고 싶다 빨리 닦고 싶다 다크사이트 봤어? 난 안 봤어 다크사이트 소리였는데 에디치 그건 너희 주변에 하나 있어 나 아냐 나 다크사이트 아냐 조심해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시츠는 보기 힘든데 저 방금 또 멀리서 나네 저 방금 또 멀리서 나네 이거 다 이거 다른 팀 같은데? 그니까 이게 두 명 정도 남아있어 지금 소리가 어 저쪽도 싸우면서 왔나보지 그냥 다 루팅하고 데워버릴까? 아 루팅하기 위험해 저쪽에도 시체 많은데 저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어렵네 저거는 그러면은 뒤로 빠져야 되네? 근데 이거 다 태워버리고 가야 되는데 조져버리고 가거나 오케이 기다려봐 아 이거 레드 셔츠가 뒤로 빠져버려가지고 우리도 사실 슬슬 이동하기는 낫겠다 아 나 크로스버 다시 죽어가고 싶은데 아 나 크로스버 다시 죽어가고 싶은데 한 발도 없지만 아 이거 그냥 뒤로 쭉 빠진 거 같은데 어 아 아 아 아 아 다시 죽었어 스페셜에몬 부모님 말해줘 니네 루팅한 시체 어떤 거야? 그 시체에.. 일단 이거 하나 루팅했어 나 일단 렌턴은 가져왔거든 이걸 루팅했어 나 크킹으로 바꿨어 어 이걸 내가 루팅하고 이거 이거 세워 잠깐 나도 먹고 먹었잖아 나 얘는 안 먹었어 저기 카마귀 저기 머리.. 어 머리서 터지는 소리 나네 이거 이거 태워 근데 저건 내 렌턴 또 가져와야 돼 그래 내가 가져올게 내가 내가 총알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올게 어 같이 다녀? 같이 저기로 가는 거 보면 뒤에 돌았거든? 얘 벵가드랑 사우선벨 어 필요 없어 이몰레이터 하나 있다 아 오케이 여기 스페셜 앤모 있다 어 렌턴도 있다 멀리 뒤로 돌아왔네 내가 렌턴.. 어 여자 소리? 여자 소리면 레드 슛 아닌데? 너 소네 아니야? 아니야 쟤 안 태워도 되나? 일단 쟤 조지고 태워야 될 거 같은데 죽었어 일단 여자는 나이스 그럼 나 저거 태우고 올게 위험한가? 혼자 가면은? 같이 가 같이 가 어 던졌어 오케이 어? 황금 누가 쐈다 야 그러면은 나 다시 지붕으로 올라간다 어 어 나 요거는 쟤? 거기서 발소리는 안 들리지? 어 나무가 좀 많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그러면 시체가 총 지금 4명인가? 몰라 존나 봐 내가 죽인 것도 한 팀이야 저 팀 근데 살아났지 안 살아났는지 확인도 못했어 안 살아났을까? 그리고 태우고 있는 애가 방금 너한테 쏘네 팀일 수도 있어 쟤가 아마 레드셔츠일 거거든? 쟤가 아마 샷건일 거야 총이 하나 탔어 하나 다 탔어 내 팀 다 맞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일단 시체 확인해야지 그래도 이거 다 타면은 발소리 아니야 이거? 타는 소리인가? 아직 타고 있네 아직 타고 있네 타는 소리야 그냥 불 붙어있는지만 봐 여기 시체는 내가 계속 보고 있거든? 어 아 그래? 알았어 내 보기엔 쟤 이제 그냥 킬각만 노리는 거 같은데? 방금 총들이 좀 멀지 않았냐 근데? 다 탔어 이거 제대로 못.. 어 다 제대로 못 들었어 그럼 저기 철로에 있는 거 태울까? 아예 이거 골드네이크 쪽에서 쏜 거 같기도 해 어 그럴 수도 있어 철로에 있는 거 태울까? 그럼? 어 철로? 철로에도 있었어? 시체가? 네가 죽이네 네가 죽이네 랜턴 가져가야 되는데 랜턴 어딨냐? 응 로소 아니에요 어딘가 있겠지? 여기 툴박스도 있다 시체 어딨어? 시체 어딨어? 어.. 여기 누워있어 근데 쟤 짝권이라며 좀 무섭다 레디 셔츠 근데 저쪽에서 저쪽에서 소리난 거라서 뭐냐 이거 스프링필드 쓰레기총 불 질렀어 둘 다 루팅한 거 먹은 거지? 어 우리 이렇게 된 거 일단 여기서 그만 루팅하고 스위빌 가서 보스 잡고 올까? 그래 일단 부처는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일로 가야지 스위빌 어디로 가 아 랜턴 여기도 하나 있네 어 어? 뭐야? 방금 불 지은 소리 아니었어? 어 뭔가 펑 터진 소리였는데 어 근데 저건 제가 멀리 있는 거라 일단 빨리 스위빌 가자 어 주로 팅 하고 싶다 아까 걔들 전멸이 바뀌지? 다 하고 와서 아마 저 하나만 남은 거 같은데 여기 하얀색 심지어 여기서 문... 잠깐만 여기 누가 있었는데 그냥 싸우러 온 거였어? 미친 레전드네 네 쌈따기인가? 도망쳐! 이쪽 건물에서 사운드 켜서 듣고 있던 거 여기 잡는 건 내가 잡는 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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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들어오는 거야 왜 다 들어오는 거야 왜 다 들어오는 거야 저쪽 건물 먹고 있으니까 여기 트레이트 있다 레버링 있다 레버링 아 제가 레버링은 배신에 너무 세게 당해서 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 안 먹어야겠다 진짜 크로스벅 크로스벅 흰색 여기 빨간 배럴을 설치했어 뭐야 나 어떻게 안 타고 있지? 개 신기하네 어차피 네 피 달았으니까 누르던가 아 잠깐만 아니 나 불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못 눌렀어 아 그래? 아까 다이나마이트 던지고 살린 거야 저거 연기 나게 해가지고 여기 스페셜 에모 아까 살린 게 유리탕 나야 그냥 갈겨봐야겠다 쪼르라고 스페셜 에모 어디 있다고? 1층에 있어? 네 핑 찍은 돼 어 어 1층? 어어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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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 1층? 어 형 문 열고 나가야겠다 여기 빨간 배를 조심해 에디치야 어? 바로 이 판이 그 판이야 뭐라? 바로 이 판이 그 판이야 어? 바로 이 판이 그 판이라고 그 판이 뭔 판인데 밑에들을 전부가 총으로 쏴주게는 그런 판이지 아 혹시 뭘까 나 이거래 여기 배럴 조심해 저건 뭐냐? 랜턴이면 저기 있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냐 내가 안 했어 야 이거 트랩 뭐냐 이거 애들이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저거 내 트랩 아닌데 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저기로 안 올라가서 망정이지 여기 야 여기 어 야 잠깐만 뭐 사람? 좀비 아니야 이거 사람이 있었으면 애초에 빨겠지 방금 올라갔을 수도 있지 소리만 듣고 있을게 어이 씨발 사람 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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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사람 있잖아 어 몇 명이야? 어이 씨발 한 명 한 명 봤어 아 봐봐 아 렉츠 자체 왔잖아 샷건인데? 아 두 명이네 살려서 왔네 로메로야 하나 아 내 거 안 맞았네 아 씨발 아니다 그리고 벽 안에 있었는데 왜 죽어 어 이게 핑인가? 그쪽 건물에 있어 하나 어 걸렸다 트랙 걸렸다 어 거기 걸렸다 아 씨발 아파 저거 벽으로 쐈어 제발 터져라 제발 터져라 어 어 거기 틈 조심해 짝권으로 볼 필요 없어 태우려고 한다 메리채 초크방 준비돼? 어 음 탄다 어 어 거기 조심해 거기 만난다 거기 안에다가 뭐 수류탄 같은 거 하나 깡아 그 다음 초크방 던져줘 거기 안에 적어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 씨발 두 명이야 두 명 벽에다 던지면 될 거 같은데 나 아직 안 걸었어 어 어 될라나? 되려나? 됐다 됐다 이게 되네 넌 칸이 날아갔어 하나 죽었고 어 걸렸다 저거 에리차 지금 가가지고 아 글로 가지 말고 그냥 다시 다시 코기 시체 쪽 콜록거리진 않는 거 보니까 저기다가 안에다가 던져봐 수류탄 그 있잖아 창문 안으로 던져버려 창 기다렸다가 창 기다렸다가 쿠킹에서 던지지 반대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맞았을텐데 코기 시체 쪽으로 던졌으면 되는데 지금 일치로 내려갔다 계단통에서 일치로 내려갔다 지금 코기 살려봐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에리칭 글로 올라가면 마주칠텐데 저기 옆으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 표대로 창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거기에 저거 있어 컨설티나 밤 마인 저기 옆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 푸대 쌓인 거 아 조심해 안 맞게 아니 푸대 쌓인 거로 가라니까 왜 글로 가 거기 트랩 있잖아 푸대 쌓인 거 오른쪽 오른쪽에 있다 아니네 1층에 있네 1층에 있어 그래서 에디씨 절로 가면 이제 좋네 위험해 여기 트랩 있어 어차피 거기 아니 그 옆에 말고 거기 말고 어딘지 모르네 거기 어 거기 옆에 거기 아 살렸어 살렸어 아 답답해 죽겠네 올라왔어? 아니 계단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어 그거 안 뚫려 아 살리는 거 허용하면 안 됐었는데 그걸 발에 맞췄네 하아 하아 아니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올라가면 됐거든? 창문? 좀 더 위로 올려 에임 에디씨가 그냥 와가지고 다 바우티 먹으면 안 돼? 응 그래다 힐 좀 발라줘 응 오른쪽으로 나온다 됐어 바운티 먹어 뭐해 먹어 먹고서 봐 한번 봐 하나 내 시체에 있고 하나는 1층 오른쪽으로 나왔어 거기 보이지 않을까? 거기 보이지 않을까? 거기 보이지 않을까? 1층으로 뛰 내려갔네 어? 한 대 맞춤? 힐 해 힐 해 힐 해 또 내밀 때 조심해 내밀 때 조심하라고 그것도 샷 건들고 내미네 아까 그 창문에 있는거지? 문에 있어 1층 문에 내가 글래코트 있었고 어 그쪽에 있어 다 힐 없네 에디치도 맞으면 죽는다 어 있네 이제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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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 빼 빼 아 어 어 어 어 어 3층에 있잖아. 철저함 깨려고 하네. 블랙코트는 이미 판매 쪽에 있다. 지금 쟤 떨어지는데 블랙코트 못 잡았어 네가? 응. 그냥 기어 앉아있는데? 지금 애들 어딨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어? 이쪽에 두 명 있네. 하나 있어 거기. 네 앞에 하나야? 어. 하나는 이쪽에 있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또 봐. 또 가고 바로 움직여. 죽었어. 제발 이번에 지원아. 각지해줘. 쟤 태우면 돼? 아니. 태우든가. 어 태워도 되는데 그 위험해 거기. 위험해 위험해. 아니 가까이 가서 태우는 거 말고. 아 근데 쟤네 아직 저 옆에 있긴 하거든? 한 번 더 보든가 다크 사이트. 멀리 있어. 아직 있네. 어 아직 있네. 저거 가서 태워. 그 앞에. 네 앞에 네가 깔아놨다 트랩. 조심해. 다 죽였어. 어 죽였다. 하아.